금전구랑 오케스트라의 여러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금전구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금전구가 떠오르는 것은 제가 여기가 직장이 금전구다 보니까 금전구 소속에 있는 초등학교의 오케스트라들이 많이 관심이 가고 그렇습니다. 제가 가장 금전구에서 행복했던 것은 아무래도 제가 첫 직장이 금전구 문화회관에서 얻게 되어서 가장 행복했던 한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